콩이야, 아빠 오랜만에 방송할 거에요. 30분만 우리 방송할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있어, 그냥. 음악이야. 아빠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콩이 오늘도 예쁜데? 기분이 좋아요. 아빠랑 오랜만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하구 예뻐, 하구 예뻐. 콩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콩이가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신콩이예요. 아구 졸려요. 촬영이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치요? 그래서 콩이랑 지금 같이 붙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콩이도, 인사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 잠깐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알겠죠? 알겠어요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아, 예. 아, 예. 콩이도 나올 거예요. 그치요? 나중에... 아, 예. 여러분 여러분들 오랜만에 키스 유튜브 잠깐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그 뭐냐 안부도 좀 물을 겸 제가 간만에 스케줄이 진짜 일찍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밑에 운동하는 데랑 사우나가 문 닫는 날이라서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잠깐 또 밥도 먹고 일정이 또 계속 이번 주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할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할 거예요 졸려 너무 졸려 네 유튜브로 오시기 바랄게요 안녕